475만원. 경유 사용 대비 무려 76.8%나 절감됐다. 환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는 걸 그런 생각도 함으로써 저도 뭐 그런 환경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데서는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철 씨는 앞으로 5년 이내 설치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지의 체온, 지혈이 온실농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공원 같지만 이곳 지하엔 특별한 시설이 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선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등 400톤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 하루 100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2400킬로와트의 전기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분해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바이오가스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지난해 전기를 팔아 1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부수어 자동이송장치를 통해 혐기성 소화조로 가서 30일간 숙성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남은 열은 보일러를 통해 스팀을 만들어 재사용한다.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는 독일 독일은 어떻게 친환경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프라이브르크 시내에 있는 작은 보복마을 이 마을 모든 주택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설이 갖춰져 있다. 로만 씨는 2001년 우리 돈으로 17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기 시설을 설치했다. 지붕 위에 얹혀진 태양전지에서 만들어낸 전기는 써니보이라 불리는 이 장치를 통해 전력공급 회사로 보내진다. 보통 시간당 1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12센트. 반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전기 회사에 되팔면 약 4배에 달하는 50센트를 받는다. 정부가 전기 매입법을 도입한 덕분이다. 로만 씨 가족이 한 해 사용한 전기량은 4,689킬로와트로 996유로를 지불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기 회사로 되팔어 얻은 이익은 연간 2천유로였다. 사용한 전기값을 지하고도 1년에 약 1,000유로의 수익을 낸 것이다. 교수에 사용하는 전기회가 가정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터에서 superhero 성효실은 동일 1981 Mandy westbled 미세 Ela arrived 병원은 다시 점심에 나는 지금 오게도 프라이브르크시는 시당국과 주민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라이브르크 시내에 있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모두 60여개소, 시민 1인당 태양발전장치 수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다. 이 같은 대체 에너지 생산에 힘입어 독일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20-30%까지 에너지의 30%까지 에너지에서 2,5%까지 에너지의 1인당 태양성은 20%까지 에너지의 30%까지 에너지의 20%까지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수 있습니다.